여기는 시그리스빌 다리위 난 그냥 후회는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했다가 이와했다가 내가 나를 지켰다가 버렸다가 그랬지 솔직히 지자고요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세일이 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긴 있었나? 네 속 모를 거 같니? 네 아버지 보시라 이거잖아 오빠들보다 잘난 너 봐달라는 거잖아 너 뽑아달라는 거잖아 네가 다 갖겠다는 거잖아 엄마요 엄마요 나한테 나만 있었지 누가 있지 않았거든 내가 잘하는 건 안 중요해 오빠들보다 잘해야 돼 사람이 경쟁하다 힘에 부치면 그 경쟁자가 좀 사라졌음 싶잖아요? 사라져준다며 연 끊겠다며 상처 좀 받을 거 같다 싶으면 산빵 날리고 기다릴 거 같으면 먼저 확 가버리고 그럴 일 없어 난 절대 누구 혼자서 기다리는 난 쭈글쭈글한 짓은 않아 보다? 그것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다 안 하냐고 안 신경지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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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난 위로가 필요했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그 대답처럼 그 음악이 들렸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길 바랬나? 아님 죽길 바랬나? 그 사람은 죽을 수 없애나? 그 사람은 죽을 수 없애나? 그 사람은 죽을 수 없애나? 왜 이를 죽었을까? 그런데 마음이 엄청난 피해자 depression, insomnia 더 필요해? 사는 게 더 미안하다 오지 말라고요 이런 얼굴 안 보여주신다고 옆에 사람이 없던 아이예요 옆에 있어주세요 그럼 좋을 거 같아 사랑아 왜 있어줄 수 없으신 겁니까? 옆에 계셔주신다면 좋아할 겁니다 윤세리 씨도 내가 지켜줄게 나 때문인데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근데 남의 생일이 왜 중요해? 어찌나 바보들 같은지 좋네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내가 슬프면 그도 슬플까 봐 내가 난 최선을 다해서 웃고 감사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생일이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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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어릴 게 있다 ko 나의 나의 생일들이 나의 생일이다 나의 생일들 감사합니다.